반갑습니다 예선생! 센스가 없어! 라라랜드의 엠마스톤 아니야, 엠마! 뭐, 임마? 아, 뭐야, 이거? 예선생! 주말에 무슨 일을 하나? 워터파크 개장해서 놀러 가려고요 워터파크? 예, 예, 예 바이 바이 오, 개야! 완전 천생연분이야! 그쪽도 워터파크 놀러 가요? 아니, 나는 겨톱하고 개장했지 아니,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오네, 이거 호텔 모텔 중에 하나만 골라봐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면 천생연분인 거야 호텔 모텔, 하나, 둘, 셋 아니, 무슨 호텔 모텔이에요? 맞았어! 고 stall ㅎㅎㅎ 역시 아니야? kas 아, 뭐야 이거? 어,ец! 아 여기 있었구나 제가 공부를 놔두고 가서요 잠깐 노래 뭐야 이거 나 이거 펴 이거 열어 이쪽도 까인 것 같은 거 좀 앉혀봐 우리 이 선생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 이상형이라고 하기엔 뭐 그런 여자는 없겠지만 여름만 되면 더워서 그냥 겨탑 밖으로 터진 여자 여기 있다 이놈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겨드랑이 약수터야? 이 선생 난 이 선생이랑 나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호텔 모텔 중에 하나 골라봐 뭐야? 호텔 모텔 중에 하나 골라봐 호텔 모텔 골라봐 알았지 하나 둘 셋 물레방학관 뭐야 이거? 호텔 모텔 역시 내 살이야